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11일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발언에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의 정직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처에서 사전투표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그런 유권자들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1일 날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 분이라도 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까닭은 이런 제목의 기사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2월 11일 날 3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실행되는 사전투표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투표장에 한 분이라도 더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 같은 날이죠. 중앙일보는 사전투표해달라 간곡하게 호소 투표율 제고에 나선 윤석열 축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도 나섰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는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후보 직속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더했습니다. 조선이나 중앙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신문들은 현재 사전투표 독려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색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대다수 유권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의 공정성에 심각한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3구 대선에서는 당일 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히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독렬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고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다소 납득하기 힘든 어쩌면 허황된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을 고쳐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고 중앙당에 앞장서서 투표 및 개표 참관인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 관건 부정선거를 완전 차단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같은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황을 오판하고 있으며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믿을만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말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야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동료와 비슷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의 낙관적인 기대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오셔온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오셔온 시장은 당일투표의 서울시내 424개 동에서 5개 동을 제외한 곳 압도적인 그런 당일투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동 단위로 보면 거의 98%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회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서도 상당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24개 동 가운데 무려 44% 이상의 동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수백만 이상으로 구성된 당일투표 집단과 사전투표 집단에서 양 후보의 득표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했지만 당일투표에서 오셔온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당의 선거 훔치기, 선거 절도 행각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안일하고 무지한지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전투표 동료를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0년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인 4월 2일과 4월 3일을 하루 앞둔 4월 1일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동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 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사전투표 서울을 바꾸는 힘입니다. 큼직한 글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4월 1일 모임에서 이번이 사전투표라는 큼직한 피켓을 들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유성민 전 의원은 내일과 모레가 사전투표일입니다. 중도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을 잘 설득해서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당력을 모아서 호소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월 1일 날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것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도 당시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오게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이야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겁니다.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세훈 씨가 출마했던 광진구 의뢰수는 오세훈 씨가 이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도 부정선거를 전혀 그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으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강남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바로 전날 발표된 한국정책학회의 학술지에 지난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투표 조작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문제없다. 따라 사전투표해야 된다고 독려했지만 여당은 어김없이 2020년도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도 대대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 조작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이번에도 또다시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투표 독렬을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수뇌부는 아무래도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정신으로 도저히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2020년도 4.15 총선 압승의 실무자 가운데 주역이었던 이건영 씨가 특별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측의 선대 관계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일을 아주 수월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 선거전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당의 결정적인 도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껏 도와주는 국민의힘 수뇌부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고 대책이 없는 정당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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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